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씨가 총선에 나왔을 때 허영 씨와 함께 표를 빼앗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 관내 사전투표의 조작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는 생각했지만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이렇게 심하게 있었던지는 이번에 처음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 총선에서 전국 전체는 아니지만 전국에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일명 우편투표입니다. 제외국민투표 모두가 다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새누리당이 여러분들 여당인 상황 하에서 선거관리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가 얼마만큼 뿌리 깊은 그런 인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2016년하고 2024년 총선에 관내 사전투표의 선거구 자료입니다. 어제 자료입니다. 어제 자료인데 여러분 이 자료 보시게 되면 어제 소개한 겁니다. 어제 자료를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남, 충북, 강원 이런 지역에서는 관내 사전투표가 조작을 한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이러면 더 차이가 나죠. 전국적인 차원은 아닌데 여기 보시면 강원, 충북, 충남 이런 데서는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얼마나 추가적으로 나올지는 알 수가 없죠. 전체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이 플러스 1.7이 새누리당의 마이너스 1.40 이렇게 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어제 선거구 자료가 아니고 읍면동 자료를 보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읍면동 자료를 보더라도 읍면동 자료를 보더라도 겉으로 보면 관내 사전투표는 2016년 총선에 조작하지 않고 2020년 총선만 조작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2016년 읍면동 자료는 차이값 크기도 오차범위인 3% 이내로 작죠. 작거든요. 2020년도는 크지 않습니까 플러스 8.90% 마이너스 8.70% 이렇게 보시게 되면 조작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급히 여러분들 제야 h님이 공박사님 관내 사전투표에서도 조작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를 집행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수뇌부가 여당이 집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부역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정거물이 확보가 된 점입니다. 그러니까 10번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9번이 아니고. 2014년 또 사전투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여러분들 보궐선거고 2014년은 2016년 총선에 처음으로 뭐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제야 h님이 보내신 자료는 2016년 총선 관내 사전투표에서도 특정선거구에서 조작으로 의심 이제 이 내용은 제야 전문가가 추가적으로 조작값을 찾아낼 겁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016년 총선에서는 관내 사전투표 조작 여부에 대하여 비교적 양호하게 보아주는 쪽으로 기울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면동 분석을 가지고 선거구별 언면동 자료를 이리저리 살펴보니 2016년 총선도 사전투표 조작이 결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1, 2%에 머물러 있다 보니 부분적인 체크에 대해서는 뒤로 미뤄보기로 했으나 시도별로 조작이 선별적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강원, 춘천, 대구 등의 조작지가 현저합니다. 다만 조작 수준이 2020년 4.15 총선에 비해서 약간 하해하다는 점만 빼고 보면 2016년의 관내 사전 조작 여부는 면제부를 받을 수 없는 엄중한 수준이라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고 하니까 제야 H님이 전체 자료를 볼 때는 전국 차원에서 제외국민투표하고 관외 사전투표만 2016년 총선에서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강원도, 충남, 충북, 대구에서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선관위가 선관위 내부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완전히 특정 정당과 유착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16년 총선 춘천 철원 선거구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의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익숙하시죠? 더블당 함께 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리고 샤누리당 함께 표를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특이한 것은 두 개가 플러스값하고 마이너스값이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좌우의 상하 대칭입니다. 이거는 거의 100% 2016년 총선에서 춘천 선거구 김진태 후보가 나왔던 선거구에서 조작이 있었던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존의 통념이나 선입견을 완전히 여러분들을 걷어치운 그런 내용입니다. 한 번 더 보시죠. 좌우대칭의 차익값이 아주 큽니다. 2016년 총선에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춘천에 더블당 플러스 8.73% 샤누리당 마이너스 8.88% 엄청난 조작을 한 겁니다. 이때가 샤누리당의 권력을 지고 있을 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총선 동안 더블당 후보를 위해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참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한 번 살짝 발표했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아마 한 20% 정도 조작값 20% 찾아낼 수 겁니다. 이 춘천에서 부정선거가 2016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원주값입니다. 원주값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값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입니다. 좌우대칭의 값이 큽니다. 더블음주당 플러스 6.34% 채누리당 마이너스 6.18% 100% 조작을 한 겁니다. 2016년 총선부터 부정선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이제 다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2017년 대선부터 9분의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2016년 총선부터 모두 10번의 선거 사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제야에이치 님이 여러분 자료를 정밀하게 보시다가 커피지한테 보내주신 겁니다. 제주 서귀포입니다. 전국을 여러분 조사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100% 조작입니다. 훔친 것만큼 더해줬기 때문에 상하가 여러분들 대칭입니다. 어마어마히 이런 플러스 8.14% 채누리당 마이너스 8.14% 대략 여러분도 얼마 정도를 조작한 겁니까 19%를 표를 이동시킨 거네요 제주 서귀표시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1% 정도 플러스 8.14% 마이너스 8.14%를 합치게 되면 사전투표 조작 규모가 17% 정도 조작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주 서귀표 여러분 참 대단하네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뭘 이야기하냐 이야기죠. 이게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 이야기죠. 그러면 2016년 총선은 채누리당이 여당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입니다. 그 선거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국적인 차원의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그럼 어디 정도 수준이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제외국민투표 우편투표는 전국적인 차원의 부정선거가 있었고 제외국민투표 전국적인 차원의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전국적인 차원이 아니고 강원도 충북 충남 대구 광역시 등등 일부 선거구에서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있었던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정권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가 권력을 지고 있는 당시에 여당은 새누리당이었고 야당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선거관립위원회가 여당이 지배하고 있는 체제 하에서 선거 사기를 한 겁니다. 더불당 후보를 위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세력들은 특정 정당과 어마어마하게 유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발견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작업들은 여당인 여의도연구원 같은 데서 복잡하지 않거든. 이건 제야 h님이 한 분이 하신 겁니다. 일련의 정당 보조금을 수백억 받는 조직에서 엑셀 작업을 한 번 돌려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대한민국 여당을 보게 되면 그냥 떠내기 정당 같습니다. 무화과 같은 거 아니 그냥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 강원도에 화전촌 있지 않습니까 화전촌하고 똑같은 겁니다. 축적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이런 수준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정리정돈이 된 거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유튜브를 그래도 공병호TV에서 하니까 사실이 이만큼이라도 알려졌다고 생각하셔야 되죠. 내가 여러분들 입을 다물었으면 이게 어떻게 알려졌겠습니까 이렇게 누군가 진실과 사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사람들이 많이 지금 알게 된 거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 누구도 이야기를 안 했으면 누가 이걸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간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런 선거 사기 세력들이 특정 정당과 얼마나 이렇게 유착되어 있는지를 그냥 말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이렇게 정거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지적활동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부정선거를 때리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이 있어야 그다음에 싸울 거 아닙니다. 증거가 있어야 아스팔트에 싸우시는 분들도 확신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죠. 그 확신을 누가 제공하냐 누군가 사실을 밝혀야 하면 그 사실을 밝히는 자격이 지적활동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어두운 그림자가 뭡니까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념도 안 생기고 싸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왜 부정선거에 침묵합니까 지적인 활동을 전혀 안 하니까 지적인 활동이란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무엇이 사실인가 저런 주장은 진짜인가 그게 없잖아요 짐승하고 이런 인간이 뭐가 다릅니까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인간이잖아 그래서 과학이 발달을 하지 않습니까 과학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 때문에 과학이 축적되고 여러분과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유튜브만 그렇게 오래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유튜브는 도구고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지 않습니까 이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까발기지 않습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모으려고 하는 아주 진안하고 긴 노력의 결과로 과학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사람들이 좀 지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적으로 지금 이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다음에 사회가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되면 한 부분이 지적인 활동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평가절하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가 발생하게 되면 데이터를 살펴보고 통계학을 가지고 규명해보고 그게 과학적 태도나 과학적 마음을 가져야 사실을 규명하게 되고 사실을 규명해야 돼 그다음에 어디서 문제가 그게 여러분들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니고 지금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이나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 회사 가보면 엔지니어들이 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엔지니어들 문제 해외 방식이라는 것이 서울법대는 아무 써잘데기 없는 겁니다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몸에 베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실을 규명하게 노력을 하고 뭐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걸 역순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그렇게 해서 해외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한 크레임을 다 해결해가 오늘 굴지의 기업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비난하신 분들도 이해를 하지만 제 이야기는 이렇게 누군가가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서서히 수면 위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하고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유전서기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깡으로 뭡니까 없다고 하는데 정거를 가지고 여러분 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사실을 규명해야 그런 정치인들의 선전선동에 놀아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을 갖고 있으니까 한동훈 씨가 여러분 기자 질의에서 뭐 정거는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엉터리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엉터리라 알기 때문에 한동훈 씨 이야기가 말이 잘 안 되구나 저 친구가 완전히 멈춰 그냥 인기에 그냥 취했구나 머리는 해전은 빠른데 그런 생각이 나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상 살면서 참 귀한 등목이 오래 참는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한 달 정도 이렇게 참으면 누가 진실인지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선거부정을 조갑제가 뭐죠 음모론이란 목소리 높이지만 그게 다 거짓말이고 헛소리한 게 다 알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선거부정 문제를 뭡니까 침묵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 얼마 남았습니까 한 달 정도면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본인들이 오판해 가지고 크게 비용을 치르는 걸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